우리 집 가습기, 완전 세척하고 계십니까? 일부 부품을 분리, 세척할 수 있는 가습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물과 공기가 닿는 모든 부품이 분리되지 않으면 세척되지 못한 부품에서 유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해 가습기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가습기는 사방에 유해 세균을 퍼뜨리는 근원이 되고 맙니다. 이런 환경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로가 찾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 완전 분리, 완전 세척, UV 살균 물과 공기가 닿는 모든 부품을 완전 분리해 세척할 수 있는 가습기는 오직 미로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돼 믿을 수 있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단 하나의 가습기 완벽 세척, UV 살균, 미로 가습기 공기 감사합니다.